라필루스, T.A.N, 그리고 마지막은 선아씨가 알려주시죠? 네, 그러면 마지막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캣플라분들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하는 첫 번째로 라필루스부터 시상하겠습니다. 라필루스는 K-POP 최연소 데뷔 멤버와 자국적 멤버들로 구성된 걸그룹이죠. 네, 맞습니다. 데뷔 활동 종료 후 한 달 만에 초고속 컴백을 하며 사세대 리키의 합류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습니다. 또 당첨, 킹크러쉬 매력과 임팩트 넘치는 퍼포먼스로 글로벌 팬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라필루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멤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Let's show it up! 안녕하세요, 라필루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필루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초대 방...